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특정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 내부 이슈를 자세하게 뜯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리서치아름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과 저희 나눠볼 종목 뭔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율주행 상용화 수의 기대, I3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야기 또 오랜만에 꺼내보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상용화, 상용화 임박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크게 5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가 레벨 3 정도 되는 수준에 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하신 자율주행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레벨 5 단계는 아무래도 앞으로 5G 상용화라든지 이런 대규모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야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게 되면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탑승자만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용화가 지금 조금씩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모델X 같은 경우에 자동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운전자가 밖으로 내려서 어떤 지점에 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차가 알아서 주차가 되는 것들이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큼 앞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와서 우리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런 분야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5G 상용화가 올 3월 말이라든지 4월 초 정도 되면 스마트폰이 5G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차 구입의 그런 경쟁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이 교체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소벤처부, 벤처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통신부 같은 이런 장관들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켜준다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투자가 확대된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업체들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보셔도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 업체 중에서 특별히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고르셨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내박자 종목으로 I3 시스템을 골라오셨는지 먼저 이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이 업체가 하고 있는 담당 역할은 뭔가요?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는 앞으로 상용화되든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이 자율주행의 프로세스 중에 자율주행의 프로세스가 우리가 이제 인지, 그리고 판단, 그리고 실행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내 차의 위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 도로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은 잘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지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첫 시작이자 인지만 잘 되면 잘 운행하는 것들은 이제 운행하는 기술들은 충분히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제 이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그런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원래 이 폭풍우가 피몰아친다든지 아니면 어둠의 상황이 있다든지 안개가 끼거나 이랬을 때 이제 피하식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군사용으로 처음에는 개발이 많이 됐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이 되어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첨단 무기에는 대부분 이 동사에 적외선 영상 센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그 포 같은 사격을 할 때도 그 조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궁이나 신궁 같은 그런 무기, 유도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에도 첨단 무기의 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적외선 영상 센서가 군용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민수용 시장으로 좀 넓혀져 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고 그중에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그런 부분에도 이 적외선 영상 센서가 쓰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군수용으로는 지금 한 6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민수용은 지금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민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군용에 쓰이고 있었던 이 적외선 영상 센서가 민수용으로 확장되면서 여러 산업에서 관련한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면에서 같이 나왔던 소개 영상들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막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던 장면들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 적외선 영상 센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안에서도 뭐 종류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개발이 처음에 되기 초기에는 이 소재 자체가 열 잡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에 0.02도씨 정도의 차이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열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요인들이 문제점들이 작용을 해서 냉각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이제 제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처음에 개발했었던 게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냉각기가 없는 상용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제품들이 비냉각형이라고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냉각형은 대당 이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좀 효과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군용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항 같은 데서 열을 감지하는 그런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탑재가 되는 범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범용적인 제품들에는 이 비냉각형 제품들이 앞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쪽에서 수익도 따박따박 나고 있는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실까요? 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상장 이후에 성장을 해오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0.6% 정도 좀 다소 하락한 상황이고 이익은 지금 한 2.7% 정도 마이너스가 난 상황입니다. 잠중 실적 공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매출액은 692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들 자체가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지금 87% 정도 차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용 부분과 민수용 부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군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방비 예산을 지금 270조 원 정도를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체계의 고도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35% 민수용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사용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동사가 민수용 부분, 그러니까 비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 부분에서 100억 원 규모의 그런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서부터 이제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엑스레이 영상 센서 부분에서도 원래는 치과용 엑스레이 정도만 지금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용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매출 구성을 들여다봤더니 사실 적외선 영상 센서가 매출 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이렇게 뭐 하나 집중해서 잘 나오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러다가 이게 삐끄러지면 회사 자체가 너무 흔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하잖아요. 그 밖에 또 기댈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가 이제 엑스레이 부분에서 좀 특수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적외선 영상 센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엑스레이 부분 이런 어떤 광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거를 영상 정보로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가 하고 있는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엑스레이도 간접 방식과 직접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간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선 자체를 다시 한 번 이렇게 가시광선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접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동사에서 하고 있는 이 직접 방식의 엑스레이는 이 엑스레이 선 자체를 이제 전기신호로 바꿔서 우리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피폭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폭량이 줄어들고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가 흑과 백 두 가지 색깔로만 이제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컬러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했었을 때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부분 활용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치과용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유방암 검사할 때 지방층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 방식의 엑스레이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로 이제 의료용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사가 치과용에만 집중을 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의료용 시장에서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었을 때 실적 성장은 더 좀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관심 종목 호감 가는 종목이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그래요. 하이스3 시스템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관심이 확 구미가 땡기는데요. 가격 라인은 제가 어떻게 자꾸 대응할까요? 지금 18,000원, 19,000원 정도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런 옛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이 100량이면 눈이 90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화된다고 했었을 때 이 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적외선 영상센서에 대한 관심이 좀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시작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실수의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사 그리고 관련된 국책과제들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지금 실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상당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저희들은 지금이 PER 12배 정도 수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18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2만 6천 6백 원 정도를 적정 주가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은 한 40% 정도 앞으로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 말씀해 주시니까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도 좀 피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I3 시스템 오늘 모멘텀과 이슈 가격 모두 만점을 받았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살짝 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만점은 주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 저희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하름의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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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